자 여기는 지금 베트남에 있는 바로 입수야 그냥 자 같이 가야죠 여러분 우리 엔시티 패밀리 오늘 단체로 손잡고 입수 한 번 가는 거 해야죠 나도 더 타고 싶은데 올해가 조금 뜨거워요 자 천러 잠깐 이거 들고 있어봐요 자 그러면 금방 갔다 올게요 들어와 보세요 저기 찬씨하고 연진씨 들어갑니다 열심히 들어가세요 별거워요 와 귀엽다 바다 진짜 이쁘다 너무 밝아서 안보여 잘 라이온에 맞겠죠?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끼니까 와 바람 너무 세요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심하냐면 모래가 있다면 진짜 저 사막이에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막이 특수판? 내가 거인이 된다면 사막이 이렇게 보이겠죠? 왜 힘들어? 나도 힘들어 자 천러야 바로 지금 여기서 뛰어 바로 가는 거야 준비 시작 형들 잠깐만 와 런쥔이 형 와 런쥔이 형 대박이다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참 귀엽죠? 아 눈 아파 와 런쥔이 형 와 런쥔이 형 와 런쥔이 형 좀 불안한데요? 저기 봐 칠 수 있을까요? 태클이 이거?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여 안타고 하시키니까 보이냐? 아 그렇네 와 런쥔이 형 대박인데? 저는 사실 물을 좀 무서워해서 어떻게 할까? 응? 아니 지금 물을 무서워하는 건 아닌데 바다 진짜 예쁘다 와 에메랄드 와 재민이 형 들어갑니다 예쁘다 와 대박인데 쿠프나 쥬스? 별로 싫은데? 그리고 보세요 여기 쿠프나 쥬스입니다 와 쿠프나? 아 진짜 쿠프나 쥬스? 헐 대박 처음 먹었고 처음은 아닌가? 오랜만이다 뭐야 대박이다 일단 인서트 여기 태브 땅입니다 인서트 우와 진짜 맛있어 진짜 달아 음 그냥 여기 납파두통 두고 바디무자 찌를게요 괜찮아요 벌레는 없겠죠? 벌레는 없겠죠? 벌레는 없겠죠? 벌레는 좋은거죠? 카롤이 보존되고 제일 때문에 물에 들어갈거는데 안심이 없죠 이게 진짜 코코넛 맛이야 응 이거 리얼 코코넛 맛이야 우리가 먹는거는 다음대로 잘 안달아 이거 진짜 다른편이야 안다른거 먹으면 너 진짜 안좋아해 나 좋아해 괜찮아요 와 뭐 입소하신 소감? 아 상당히 시원하다 아니 근데 물이 일찍 딱 들어가기 딱 들어가면 좋아 이렇게 한 번 마셔보고 싶었어 올려보고 싶었어 시원하다 hiccup 수혜란 다시 한 번 가 Lords 어디서 들어가고 싶었어 와 손 좀 주세요 아니요 다른대 네가 손 좀 도와주세요 아 싫어 아 싫어 너무 더러워! 코코넛 진짜 한 번 해봐요. 진짜 기분 안 해. 나 바닷물 들어가서 가장 좋아지. 지금 완전 힐링. 가자. 찍자. 한정 찍자. 바탕화면 핥아주고 하나, 둘, 핥아주고 하나, 둘, 셋 자, 시청률 37.5%의 해찬캠이 돌아왔습니다. 지성이 박수! 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 거꾸로 얘기하기. 예를 들면, 지성아 장비 찾지마. 아, 정지. 아니, 아니 거꾸로 말고 뜻을 거꾸로 얘기해. 아, 팔찌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멤버가 저를 마주치는 순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 빠지면 엔시티드림 아닌 걸로. 자, 준비. 이거 어렵다, 이거. 시작. 지성이 밥 안 먹었어? 밥 버렸죠. 뭐 안 먹었어? 지금 어렵다. 어, 이러면 딱밤을 맞으면 안 돼요. 뭐란 말이야? 자, 대충 이렇게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아, 아파요. 생각보다 꿀재미지 않다는 거. 지성 씨, 내일 한국 가면 뭐 안 하실 거예요? 해찬이 안 때릴 거예요, 그리고. 형, 왜 이렇게 표가 하얗지? 지성이 오늘 눈 크게 떴네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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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숙소 키 좀. 그 키가 천라한테 없어서 천라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자, 우리 한 번 다른 멤버를 찾으러 가봅시다. 아, 실수했어. 아, 실수 안 했어. 딱밤. 한 대 때리지 마세요. 아! 안 아프죠? 너무 안 아파요. 자, 그러면 우리 런진이를 찾으러 가지 맙시다. 제가 봤을 때 런진이가 이 얘기를 전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런진이, 안녕하지 마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 할 게임이 뭔지 아니에요. 어떤 게임인지 설명 안 할게요. 자, 준비 시작. 런진 씨, 오늘 무대에서 준비한 게 없다면서요. 아유, 준비한 게 없어요. 어? 어? 아니.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있어요. 카드를 안 가져가셔서 불이 켜졌구나. 카드. 지금 어떻게. 이런. 혜선 씨, 지금 어디 안 가세요? 지금 공연장으로 안 오고 있습니다. 공연장에 혹시. 혜찬 씨, 혜찬 씨.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천라 씨, 오늘 왜 이렇게 말랐어요? 혜찬 씨, 숨 쉬세요. 지성 씨 오래 살아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런 재밌는 걸 왜 해? 난 이 때문에 안 빠질게. 이거 빠지면 엔시티 드림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맨 앞자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성 씨, 제 옆자리 타지 마세요. 네. 재민 씨, 안녕하지 마세요. 모든 말을 거꾸로 해야 돼요. 진짜 맛있어. 자, 우리 지금 무대에 온. 재민 씨, 시작! 재민 씨 밥 안 먹었나요? 응. 틀린 말이에요. 아, 밥을 먹은 거네요? 응. 오늘 배 안 고프겠어요? 호기야. 아니요. 재민 씨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뭔가요? 근데 이거 왜 나만 해? 무슨 소리를 하지 않으세요? 저희 모두 다 안 하고 있어요. 어떤 가수가 제일 좋으신 건가요? 질문 앞뒤가 잘 안 맞는. 저도 알아듣겠어요. 제가 안 물어봤지만 알아듣겠어요. 자, 이제 곧 공연장에 안 갈 건데요. 지성 씨, 오늘 공연을 위해 특별한 소감 한 마디 하지 마세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